월드클레이스 저는 월드클레이스에서 랩 포지션 맡고 있는 18살 제이유 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고향은 창원이고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 좋아하는 동물은 드래곤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고 순둥순둥 하지만 이제 랩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지하니까 이런 저의 매력 앞으로 잘 지켜봐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and do our best. Shoutout to Warclabs!